2020년 7월 21일 흉가해행 1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왜그런데 오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실례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다 뭐야 이거 우와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주워라 미치겠네 마스크 좀 쓰고..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글러보고.. 저거 뭐야? 잠깐만 둘러보고.. 넌.. 넌.. 그.. 마지막에.. BLUOB 저 장난치지 마시고..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냥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그거면 돼요 와.. 깜짝이야 장난팠나? issionblog 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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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거울이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있는 모습하고 빨리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뭐가 찍혔나.. 잠깐만요 저깁니다 잠시만요 누구세요? 그 뒤에 누구세요? 도망가지마 아.. 기운 너무 쎈데..잠깐만.. 와..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잠깐만.. But that heart goes brain са... 끝났다!! 아.. 여기있어 Via yeah molesoor dumm 없으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혹시 거기 계세요? 와.. 미쳐버렸다.. 지금 시작한지 30분만에 미쳐버린다 진짜 제발.. 와.. 이거 더 이대로 해도 되나.. 이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구만.. 마지막 경과.. ㅋㅋㅋㅋ 버스,... 이건 가공 Subscribe 조 VISTA darn 또 ญ이oid 드레기 잠시만요 벽벽벽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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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미쳤다 여기 조금만 사살할게요 기운이 너무 쎄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정신 나간거 같아요 잠깐 기절한거 같아요 저 잠깐 기절한거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고독사 고독사 뭐라고 한거 같은데 방금 고독사 뭐라고 한거 같은데 방금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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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겟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광릉 기억해서 지우겠습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쪽 동네 자체를 아예 기억해서 지우겠습니다